아... 아... 음... 아이씨! 왜? 왜? 뭐? 뭐? 뭔데? 뭐? 나 진짜 48시간 갈 수 있었는데 니네들 말 시켜서 실패한 거야? 어? 카메라가 왜 이렇게 있어? 어? 나 분명히 어저께 여기 맞춰놓고 다... 어? 나 이거 진짜 주장 아니다! 이거 카메라 저절로 돌아간 거야! 아이씨... 별 사탕 크스름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씨... 몇 개나 터졌을라나? 일... 시... 백... 천... 일... 시... 백... 천... 만?! 만?! 만!!! 만 천 250개! 만 천 250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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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씨! 어?! 누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야?! 어?! 누가 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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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됐어?! 어?! 어?!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자! 어?! 어?! 할머니?! 지... 잠깐! 잠깐! 나 다시... 다시 보기 좀 할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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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물탈살하니까! 아티하니 파이브! 오케이?! 안 믿나 본데! 듣는 거 한순간이야 이것들아! 너희들! 이딴! 이딴! 잉여인간 방송이나! 보이지! 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어?! 어?! 설딱... 개...극... 개...극... 나든 니들 같든 찐따... 개...극...형! 반사탕 쓴다 쏘지마! 쏘지마! 그런 돈이 있으면 들더라 엄마 음료수라도 사다드려! 쏘지마! 더럽게 말 안 듣네!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